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문항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여러분들이 풀었던 시험지 가지고 봐도 되고 아니면 그 메가스터디 들어가시면 새롭게 깔끔하게 시험지 또 출력할 수 있잖아요 그죠 출력하신 다음에 같이 필기하면서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자 1번 그림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상대적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자 저기 가볍게 갑시다 첫 페이지 기억 최초 육상식물은 A시기 이후에 출연했다 맞죠 A시기는 고생대가 시작되는 시점이야 최초 육상식물은 실로리아기 때 고생대 중기 즈음에 출연했거든요 캄브리아기 오르드비시기 다음인 실로리아기 때 그러니까 A시기 이후에 출연한 거 맞고 B시기에 삼협충 출연 출연이 뭡니까 이때 멸종이지 멸종 삼협충은 칸브리아기 때 출연해가지고 쫙 살다가 고생대 말 페른기말에 멸종합니다 암모나이트는 시시기 멸종 오케이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표준화석에 해당하죠 네 시시기 중생대 말 백악기말 때 멸종 좋습니다 정답 3번 기억디긋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대기 대순환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대기 대순환을 이루는 순환세포 ABC를 나타낸 것이다 적도 북극 이게 극순환 이게 페렐순환 이게 헤들리순환 됐죠 자 그림이 나와있습니다만 순환 방향이 화살표로 제시가 되어 있진 않네 근데 뭐 우리가 이걸 화살표를 못 그리냐고 이거 그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치 음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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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런식으로 단순환시켜서 뭐 그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음 따뜻한 데서 상승기류가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곳에서 하강 기류 차가운 곳에서 하강 상대적으로 따뜻한 곳에서 상승 아 이런식으로 상승 하강 기류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게 직접순환이에요 그래서 직접순환에 해당하는 건 극순환과 헤들리순환 A와 C 맞고 페렐순환은 저위도쪽 고위도쪽 이쪽이 더 차가운데 여기서 상승하잖아 이거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중간에 껴가지고 얘네들이 따라 돌기 때문에 그냥 같이 결 따라서 따라 도는 그런 간접순환의 형태를 가진다라고 표현합니다 됐죠 니은 온대저기압은 기업보다 니은 부근에서 주로 발생한다 아니죠 니은은 우리 뭐라고 불러 여기를 중위도 고압대 여기는 한대전선대 대기대순환에 의한 하강 기류 헤들리순환의 하강 기류가 쩍쩍쩍쩍쩍 나타나서 고압대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기압을 우리는 키 큰 고기압 또는 온난고기압이라고도 하죠 북태평양 고기압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 됐습니까 그래 그런 것들이 이제 체크하는 거지 그리고 온대저기압은 찬공기 더운 공기 만나서 형성되는 거잖아요 찬공기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여기서 만난다고 한대전선대 전선 만들어진 대야 한대전선대에서 온대저기압이 주로 형성되죠 됐습니까 ㄷ 동그라미 ㄷ에서는 공기가 발산한다 발산합니까 수렴합니까 북동무여풍과 남동무여풍 이쪽 헤들리순환 이쪽 헤들리순환 순환에 의한 지상 바람이 만나는 지역이잖아요 발산이 아니라 수렴 열대수렴대가 위치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좋아 정답 1번 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순환세포의 연직규모가 똑같지가 않죠 헤들리순환이 좀 더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 있고 극순환은 좀 더 낮게 깔려있지 이게 저의도 지역이 공기가 따뜻하게 가열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부풀어서 팽창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조금 더 이 순환세포의 연직규모가 크다 그리고 이런 현상 자체는 다 대륙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륙권 위에 성층권이라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어 그래 대륙권 끝에 경계면을 대륙권계면이라고 하는데요 대륙권계면의 높이가 보통 한 11km 정도로 잡긴 합니다만 저의도는 그보다 높고요 극지방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낮게 형성되어 있다 라는 거 또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냥 뭐 같이 우리 공부했다면 어딘가에서 한 번쯤 나 들었을 법한 이야기들이야 여러분들 정답 1번 되겠고 다음 3번 문제 자 그러면 두 해역 AB의 해조 퇴적물에서 측정한 잔류자기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동그라미 기형 이유는 각각 정자극기 역자극기 중 하나이다 일단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 잔류자기 어 선생님 잔류자기는 화성암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어 맞아 그렇기도 해 하지만 이런 퇴적물이 퇴적될 때도 어 그 당시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자화가 돼서 차곡차곡 퇴적된 다음에 그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을 수 있어 오케이 음 자 그리고 기역관 이은해서 정자극기 역자극기 안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 상황이 정자극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동네에서도 퇴적물이 퇴적돼 있을 때 가장 위쪽에 있는 퇴적물의 표면에는 당연히 지금 시대에 퇴적된 거니까 정자극기 때의 기록이 거기에 담겨있는 상태에 있지 이게 정자극기 이게 역자극기 이렇게 들어가요 됐습니까 어 가장 위에 지금 이 색깔로 돼있는 게 있으니까 됐고 자 니은 6미터 깊이에서 퇴적물 라인은 A가 B보다 많다 자 지자기 역전 현상은요 이 동네만 역전 이 동네는 멀쩡 이르진 않아 전 지구적으로 같이 역전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 그러니까 지금은 정자극기지만 그 전에 있었던 역자극기가 시작되고 역자극기가 끝나는 시점은 정해져 있는 거라고 오케이? 어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정자극기 때 쌓인 거 여기 이때 이때 그 전으로 가면 이 전에 있었던 역자극기 음 지금 제가 선으로 있는 부분들이 나이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 돼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그럼 6미터 깊이에 있는 애들을 보면 얘는 가장 최근에 정자극기 때 퇴적됐네 근데 B지역의 6미터 깊이까지 가보면 최근에 정자극기 그 전에 역자극기 그 전에 정자극기 그 전에 역자극기 그 전에 정자극기인지 역자극기인지 그 경계인지 하여간 되게 옛날에 만들어진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나이는 A가 적어야죠 이해돼? 어 백연호는 해조 퇴적물에서 측정한 잔류작이 아니죠 아니죠 백연호가 제시했던 증거들이 있습니다 해안선 일치, 화석기록의 일치, 지질구조 연속성, 빙화 퇴적물의 흔적 일치 이런 등등 지구 자기장과 관련된 얘기를 백연호가 하진 않았어요 백연호가 제시했던 대륙이동의 증거와 백연호 이후에 등장했던 그런 증거들 이거 구분해야 한다 라는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정답 1번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묻고 있지는 않는데 10미터만큼의 퇴적작용이 나타날 때 시간은 누가 더 오래 걸린 거야? B지역이 오래 걸린 거예요 오케이? A지역은 10미터만큼 퇴적물이 퇴적될 때 훨씬 더 짧은 시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동일한 두께의 퇴적층이 형성되는 동안에 평균 퇴적속도는 A가 더 빨랐던 것이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